감사를itar 아, 일단 정성이 아유, 좋다 기상캐스트 정성 씨 정성 씨 액션 정성 씨 액션 정성 씨 액션 유현 정성 씨 액션 하트 잘했습니다 사화가 잔뜩 나는데 왜 그래? 왜 그래? 너무 멋있어. 괜찮아요. 주럽구만. 오늘은 동원찜치 광고 촬영이 있어서 왔습니다. 찬성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. 저는 고추찜치인가봐요. 굉장히 새빨간 참치 역할입니다. 산생의 새파래요. 저는 새빨간 보여요. 제가 모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동원찜치의 참치를 좋아해요. 동원찜치를 진짜 좋아해요. 진짜로 옛날에 햇발에다가 밥만 비벼 먹고 막 됐다니까. 식단 할 때 약간 좀 컨셉이 되게 멋있으면서도 유머러스한 미트 있는 열심히 배웠어요, 가사. 잠시 산밤 마찬회. 마음이 좀 간단히 한 것 같습니다. 액션. 컷. 오케이. 액션. 기준. 녹음. 동참. 참치. 자, 고뚜 참치. 고추 참치. 양치 참치. 그냥 참치. 고런스. 참치. 내뱅과. 부끄러워. 경독참해 맛없다 경독참치 경독참치 광독 아차 대참치 내 달고 맛있 대참치 내 몸 먹고 온 뼈어 맛을 대참치 경독참치 같은 박수 원하는 게 되셨군요! 우리 대참치 이게 대자예요 대자 대참치 이게 대자예요 그래서 그거 대참치 대참치 inge 크다 여러분들을 촬영 동 disposition 부족감 센서 할 말 있다 하지 않았어? 동may ב 서로 잘 불 지금 어서 도망가고 가실 때의 잠시 도망가고 가실 때의 잠시 자, 카트! 배경이 진짜 센 노란 데서 춘천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, 하나, 큐! 자, 오케이! 카트! 자, 오키입니다! 잘 하셨어요! 네! 잘 하셨습니다! 네! 되게 순조롭게 저희만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유쾌하게 모취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유, 좋다! 진짜 맛있다! 아유, 좋다! 아유, 좋다! 아유, 좋다! 네! 카트! 오케이! 내가 차린 것 같다! 맛있겠다! 배고파, 배고파! 아, 참 실조원 우리 클로즈업 말아서 하는 건 뭐든 잘했을 때 너무 잘했을 때 킥이에요 낸스틸 안전히 오케이! 컷! 자, 고맙습니다! 응? 박수~! 야! 아이고... 왜? 은래? 이렇게 나간다 액션! 칸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칸 오케이 플레이백 감사합니다 멋이란 멋은 다 됐어 멋있어 저글링 하다가 저글링을 막 해요 3,4개를 다닥다닥다닥 이 자식이 지금 이 자식이 지금 저희 반격도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이 자식이 빠르게 자 가보겠습니다 아 좋다 네 칸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의 광고 괜찮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야 온갖 멋 다 없네 타이밍 너무 너무 길다고 야 소름 돋을 뻔했다고 그게 타임이 싸우냐 팀 이름이 치치에요 2PM에서 오늘은 잠깐 치치 왔습니다 부캐에요 부캐 제 이름은 안녕하세요 저는 고추참치입니다 탄성이 그냥 갓 건져올린 참치 같은데 갓 건져올린 싱싱한 등푸른 참치 나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고추참치 노래 한 번 봐 아 저 참치 춤 춘다 아 참치야 자기가 지금 야채라고 야채 큐 이러고 있잖아 역시 전문가 잘한다 자 준비 다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하하 하하하 하필해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게 가사가 레시피다보니까 레시피 얘기하면서 멋있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루.. 덮밭 해먹으면 맛있는데 빨갛해가지고 고춧가루랑 간장이랑 삼겹살이 좀 넘어가지고 고춧 썰어가지고 팍 넣고 양파랑 다져가지고 마늘 다져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밥이 그냥 투덕 넘어가요 양파랑 다져요 고추참 시키죠 기가 막힙니다 고추참 고기 없다고? 고기 없다 고추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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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닭입니다 고추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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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참치 enjoys this song 공원참치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멋있는 춤과 유쾌한 음악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새로운 감성으로 맞아요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대가 많이 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지금 둘만 찍은 거 처음이네요? 어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혼자 찍으면서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오늘 같은 날 만약에 혼자 찍었다면 힘들었습니다 상상하기 쉽습니다 저희가 팀 치치라고 하나 결승을 해서 네 지금 PM 활동이 없을 때 지금부터 한 6개월간 치치로 활동을 할 거예요 개인적인 연방이 언제예요? 모른다고? 모른다고? 잡아보겠답니다 여기는 야채참치 고추참치 야채참 고추참치 이게 좀 벌어지면 신호등이에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예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참치로 태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제 집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지금 한산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이제 마지막 인사 이제 잘 가보겠습니다 고추참치